위정교사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3년 구형인데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3년 정도 나올 거라고 이미 결과가 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이 된 거고 찾아보니까 원래 위증이 법정 최고형은 5년이더라고요. 그렇더더군요. 5년인데 대법원에 가면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잖아요. 판사들 받아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대충 참고를 해라라고 한 형량이 있거든요. 거기서 최고가 사실 최악의 경우에 내릴 수 있는 형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 기준표 상 최고형을 구형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대법원 양형 기준의 위증죄라는 것은 보통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세게 보는 거죠. 3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가중이 됐다는 얘기죠. 위증교사는 그런데 위증교사 자체가 가중이에요. 거기다가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때는 뭐냐 하면 10월에서 3년으로 늘어나거든요. 10월에서 3년까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한 위증이잖아요. 3년까지 부를 수 있는데 그 생년을 3년을 갖다 빵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 양형 기준상의 최고 수준으로 구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딱 봤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딱 되면 판단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막 여러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7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죄가 확실한 유죄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바로 위증교사죄입니다. 위증교사죄라는 거죠. 그러면 유죄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금고기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2027년 대선에는 출마를 못합니다. 지금 그럼 위증교사에 대해서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게 되면 보통 실형 아니면 집유입니다. 그러니까 집유하고 실형을 합친 게 93.8%니까 94%예요. 나머지 6%를 벌금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상 쉽게 말하면 정치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집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94%라는 얘기예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실형이고 의원직은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 범죄이기 때문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일단 그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 범죄이기 때문에 100만 원은 아니고 실형 이상이거든요. 실형에는 집행유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징역 6월 집행유예 몇 년 이런 거 있죠. 거기서 하여튼 집행유예만 돼도 이건 끝인데 이거 봐서 보여요. 범죄 성격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 하면 이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로는 뭐냐. 일단은 공범인 김진성이 자백을 해버렸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 피곤해해요. 재판 빨리 끝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기각될 때 영장판사가 뭐래 얘기했습니까 유창훈 판사입니다. 위중에 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뭐 이 판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김진성 핸드폰에서 나온 거잖아요. 작년 12월에 11월에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걸 딱 들이대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당황해요. 자기는 몰래 통화한 줄 알았지. 녹취록 딱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기서 내가 12번에 걸쳐가지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라고 기억을 조작 상대의 기억을 조작하려고 할 때 했던 그걸 들어가지고 검찰이 무슨 마녀사냥을 하는지 이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형이 확정이 언제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위증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 위증사건 같은 경우에 사건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고 증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몇 사람입니까. 불러야 pd 부르고 오디오에 이 사람 부른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본인하고 이거거든요. 부를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재판을 오래 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도 더 빨리 최종선거 대법원 선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오래 걸릴 구조가 아니거든요. 너무 뻔하고 이미 공범위 자백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선거법 재판에 관해서는 선거법 재판이 11월 15일 날 선거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25일입니다. 15일 열흘 간격으로 선거한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뜨거운 계절이 될 겁니다. 악 하고 지금 비명소리가 나온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재판에 관해서도 법원 행정처에서 이번에 뭐가 얘기했습니까 대법원장이 조희재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다르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벌어진 문제거든 이게 재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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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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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가지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정의가 아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황운합니다. 이 재판 끌고 끌어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임기 다 채웠어요 지난번에 국회의원인 게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임기 또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이게 뭡니까 골산시장이죠. 그건 바로 뭡니까 공직자의 청념도 쉽게 말하면 청념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직에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게 그 법인데 그 법의 취지가 뭐냐면 이런 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멋짱하게 공직 나와가지고 지금 연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사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김명수 때 이렇게 많이 끌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선거법 재판도 그 판사가 1년 이상 끌어가지고 뒤늦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끝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633입니다. 그런데 보통 원래는 1심이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끝나고 그다음에 2심은 3개월 그다음에 3심은 3개월 합하면 맥시멈 1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강행규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훈시규정처럼 지키면 좋을까 안 지켜도 할 수 없는 이런 걸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이걸 다시 강행규정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법원의 분위기는 달라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냥 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전에 대선 전에 아마 여기는 저기가 되겠죠. 1단락이 될 거고 이게 1단락 안 시켜주면 그때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신문사설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이거 끝내줘라. 유권자들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럼요. 이 혼란은 빨리 법원에서 끝내줘야 돼. 법원에서 지금 자기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빨리 끝내줘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1심 2심 내가 볼 때 이게 뭡니까 선거법 재판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증죄도 그렇고 둘 다 유죄가 나올 거고 유죄가 나온다면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모자라 못해도 100만 원 이상 벌금액이 나올 거고 이것도 내가 볼 때 실용 나올 것 같거든요. 실용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사안들 보게 되면 이거보다 중한 사안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큰 위증이 있을까 내가 볼 땐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안에 대해서 94%가 지금 집유 이상의 형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의 판례를 보거나 뭘 보거나 이걸 보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재판이 지연돼도 이만저만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의원 당선됐던 사람이 4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재판이 안 끝나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돼서 연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부딪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정교사 관련해서 녹취록이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다.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이거예요. 우리가 녹취를 쭉 들어보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면 되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전화한 건 딱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자기처럼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그게 전화의 취지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 기억 안 나는데요? 현장에 없었는데요? 라고 하면 끊어야지. 계속 설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뽑아서 했다고 그걸 갖다 발췌했다?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12개는 말이에요. 알리바이용이거든요. 알리바이용이고. 누가 읽어봐도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깝니까? 국민의힘에서 깐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국민의힘에 까서 한번 들어보라고 깠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지지자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일반 사람들을 속이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보통 언어처록에서 말하는 코노테이션과 디노테이션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명시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번에 스펙 여행 가면 와인 같은 거 사오지 마. 명시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사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코노테이션은. 사오라는. 암시하는 것은 사오라는 거였다. 사오라는 거죠. 이거잖아요. 디노테이션과 코노테이션인데 이 차이를 갖다가 지금 흐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언어적 장난을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디노테이션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변호사거든. 잘 알거든. 잘 아니까 미리 빠져나가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구멍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있는 대로만 말을 하며 이 사람은 기억 못한다. 그게 사실이잖아. 그 현장에도 없었다. 이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다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 건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악마의 편집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편집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코노테이션이 뭔가 핵심적인 게 뭔가 그 전화를 왜 했는가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과 다르게 말해달라고 전화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미 공범위 자백까지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해. 그렇게 빠져나갈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미정교사.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검사 지금 수사한 검사들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한액. 고발하겠다고 하고 그전에 이제 다른 수사한 검사들은 이미 탄핵하고 있죠. 탄핵총문회를 지금 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무죄 탄원서를 쓰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재판부에도 압력을 받는 겁니까 재판부 봐라. 누구야. 제1야당 대표야. 이번에 이대로만 가면 선거만 나오기만 하면 다음 대통령이야.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정치적 압박을 지금 강하는 거라는 거죠. 의원들은 이제 또 뭘 하냐. 법 왜곡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법 왜곡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원래는 이게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민주적인 헛법은 아닙니다. 옛날에 전제군주 때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건데 이걸 신설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판사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걸 갖다가 대상을 갖다가 주로 검사로 쫓겨놨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뭘로 옮기는 겁니까 판사로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게 누구예요. 검사입니까 판사죠. 판사였어요. 유창훈 판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유죄를 딱 내렸다. 검사가 내렸습니까 유죄 판결 아니잖아요. 누가 내렸어요. 판사가 내렸죠. 그러면 이제까지 검사 독재 검세 독재라는 프레임이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은 사법부거든 판사들이거든 라고 한다면 법 왜곡제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원래 법 왜곡제가 그렇듯이 판사로까지 자연스럽게 확대해가지고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우리가 처벌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건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딱 보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이재명 카드 가지고 대선 가기 힘들겠네 그다음에 선거법도 그렇고 선거법은 이거 대법원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빨리 선거 재판 끝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위증죄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가지고 2년 반을 끌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라고 하면 이재명은 아웃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하더라 민주당의 플랜 b는 없다 현재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를 앞당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탄핵. 탄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강덕구 더불어민당 의원은 이 탄핵을 주장하는 단체의 대관 대관의 이름을 빌려주면서 일파만파 사태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의 밤 논란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탄핵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늘 있는데 항상 주변부의 소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서 지들길길 바닥에서 그런 집회를 했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민주주의 사이니까. 문제는 국회에 온 거예요. 국회입니다. 국회에 왔단 말이죠. 국회예요. 그런데 누구 도움을 받았습니까 강덕구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건 민주당에서 공적으로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막 탄핵을 딱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이 우리한테 대실해 가지고 국회 자리를 잡아줬어. 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우리의 활동을 승인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변화 될 사람들과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편은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조국 혁신당하고 탄핵 공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과 당과 탄핵 공존을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전국에서 전국 11개 지역에서 9월 28일 날 전국 11개 지역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일어나요. 대중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 압력을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라고 해서 사실은 협박을 하는 거죠. 사법부를 협박을 하는 게 있겠고 또 다른 한편은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건 이제 불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불복하고 더 나아가서 사법부 공격까지 하겠다. 그래서 법의 곡제 제도적으로 법의 곡제 이런 거 만들고 일상적으로는 이제 법원을 공격하는 이제는 이제까지만 검찰만 공격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법원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홍의병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재명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입법들이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재명을 위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심한 일이죠. 그야말로 이재명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법원 없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